쭉쭉쭉쭉 전수로 할게요 제가 브레이크 쓸게요 핸들 제가 쓸게요 편안하게 보세요 한번 편안하게 보세요 고기 안하면 시켜도 돼요 여기 흰색 라인 보이죠 흰색 라인 여기를 맞춰서 주차를 할 거예요 여기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여기다 하실 거예요 왼쪽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쪽에 하실 거예요 주차장 많으니까 넣으세요 여기 보시면 흰 라인 보이죠 이 흰 라인 요거가 어디에 걸리는지 보세요 어깨선하고 맞춰요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흰선 왼쪽 흰선을 잘 확인하시면 돼요 어깨선하고 맞춰요 어깨선하고 맞춰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흰선 왼쪽은 왼쪽 흰선을 잘 따라오는 거고 그죠 두번째는 여기에 어깨선을 맞추고 그죠 1번 2번 이게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시는 곳에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해달라는 이분이 주민인데 이분이 사시는데 주차하고 나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신구가 어르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여기 사세요 운전을 처음 멸하를 따셨어요 난 여기서 운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기다 주차할 거지 딴 데 주차 안 하잖아요 선생님은 여기 사시니까 여기 주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산장에서 여기서 우전해서 이 주민이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신구가 들어와서 그래요 저희도 뭐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주차한다고 하길래 주차장 비웠으니까 여기 주차하실 여기 사시는 분이고 주차해서 여기 잠깐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여기 주차장 많은 건데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알아요 사실은 금방 나갈게요 조금 저도 신구들 이해하시면서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시